최근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를 두고 저울질을 해오던 컬리가 결국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크게 낮아진 기업가치에 결국 백기를 든 건데요. 심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22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컬리에 주어진 시간은 오는 2월 22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컬리는 막판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조차 정하지 못했고 결국 코스피 상장 추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해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실제 컬리의 기업가치는 크게 떨어진 상황. 3.1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컬리의 1주당 가격은 3만 원으로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1조 1,533억 원입니다. 지난해 컬리는 2,5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유치하면서 4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컬리는 뷰티 컬리를 론칭하고 컬리로그를 베타 버전으로 선보이는 등 신사업을 잇따라 추가하면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IPO 일정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상장 연기를 결정했지만 다음 상장 시기는 기약이 없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기업가치와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관 괴리가 큰데다 유니콘 특례 상장을 택한 컬리의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 전문가는 그간 쿠팡이 적자를 내면서도 미국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인정받아 컬리도 어필할 부분이 있었지만 쿠팡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컬리의 논리가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예비심사 청구 때는 승인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IPO 시장 대어로 꼽히던 컬리의 상장 연기에 IPO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